얘도 진짜 왜 그랬어? 왜 그랬어? 진짜! 나는 욕해도 되는데 유나는 욕하지 말라고 아 걔도 피해자야! 나 내 잘못이라고! 안 들어가? 아이스크림만 다 먹고 드려버릴게 들어와서 엄마한테 얘기할게 안녕하세요, 이현재입니다 이대 엄마예요 말씀 넣으세요 우리 형, 혹시 누나 나의 집에서 잔 건 아니지? 대체 집에 무슨 일이 생긴 거야? 막내 동생이 사고쳤어 계속 생각해봤어 그땐 내가 널 좋아하게 될 거란 생각 못했는데 안 가요? 가요 사랑하게 됐어 넌 좋은 사람이야 나 같은 쓰레기 앞에 있을 거야